한 번만 봐주겠습니다. 4. 3. 4. 5. 5. 6. 6. 7. 8. 8. 8. 10. 9. 10. 10. 10. 20. 11. 앞으로 최대한 숙여주세요 오른손 왼손 뒤통수 왼손 뒤통수 하나 둘 셋 다리 계속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다리 쫙 피면 무릎을 펴게 되면 자세 엉성이에요 좀 더 뒤로 가야 돼 앞으로 최대한 숙여주세요 앞으로 최대한 숙여주세요 저도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아휴 카카오 시키는 대로 안하여 시키는거 아니야? 네네 잘했어 하나 둘 셋 시키는 대로 안하여 시키는 대로 안하여 시키는 대로 안하여 시키는 대로 안하여 자세히 찾으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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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